동두천시의 새마을 분여회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는 동두천시의 큰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5060 청출로드 등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할인점포에서 5만원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 만원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동한 새마을 분여회 회원들도 시장과 주변 상가를 다니면서 생필품, 반찬, 과일 등을 양손 무겁게 사고 있는 모습.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시장 분위기가 오랜만에 활기차 보입니다. 우리 모두 상점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만원 페이백까지 받는 일석이조 동행세일 함께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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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